대한민국 만세는 뭐라고 있을까요? 아니 한 번, 만세가 나오지... 만세 이놈 인구이 왜 해, 그럼? 아빠, 물 더 넣어줄게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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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초 기회에 자다 전초 둘째 민국이 막내 만세와의 쟁탈전에서는 절대 지지 않고 힘들게 쟁취한 띠띠를 맏형 대안이에게는 쉽게 뺏기고 있는 의외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과연 오늘은? 민국이가 힘이 세요 다른 만세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힘이 세요 정말로 확실히 만세가 만만하니까 민국이가 확실히 만세하고 그런 게 있어요 대안이는 덜 그래요 남자들 특히나 그 나이 때는 힘 있는 자가 갑이거든요 한바탕 전쟁을 끝내고 외출에 나선 삼둥이네 오늘도 아빠랑 즐겁게 즐기는 시간 보내자 알았지? 배주 봤어 Yanviewer 만세야 어 Litver 만세야 어?! 아빠랑 즐거운 시간 보내자 알았지? 배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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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 양안아 송대현 어린이 잠이 가고 있어요 기현아 잠이 가고 있어요 삼둥이가 찾은 곳은 다양한 바다 생물들이 살아 숨 쉬는 강화도의 갯벌인데요 처음 만나는 갯벌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? 아니 말 있다 말. 말 안녕 해야지. 말 안녕. 왜? 무서워? 무서워. 이리로 가. 이리로 갈 거야. 이리로 갈 거야. 무서워. 이리로 가자. 이리로 가자. 이리로 가자. 우와 이 마을 봐. 빨리 봐봐. 봐봐. 말이다 말. 우와. 봐봐. 말 봐봐. 말 봐봐. 뭐야. 안 무서워. 야 염소들이 먹네. 민국이도 줘봐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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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 읽는 거야? 토끼. 토끼. 토끼가 어디 있어? 토끼. 우와. 민국이 이렇게 줘봐. 토끼. 토끼 안녕 하고 줘봐요. 괜찮아. 아빠랑 같이 줘봐. 민국 만세 줘봐요. 이렇게. 아 잘 먹는다. 이거 봐. 아 예전에 어린이집에서 미역으로 촉감 놀이 했는데 다른 애들은 이렇게 만지는데 우리 애들은 미역을 먹더래요. 그거 보면서 당연히 당근도 먹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. 아. 아. 여보세요. 안녕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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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구가, 민구가 너희 줘봐봐, 야, 염소. 자, 만세두. 자, 민구가. 이거 봐, 이거 먹는 거, 이거 봐봐. 이거 봐, 나. 뭐 있어? 안 돼, 안 돼. 봐봐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이리 와, 이리 와봐 여기 봐 이리 와, 안 무서워 이거 봐봐 우와, 말이 끌고 있어요, 이거 봐봐 아빠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삼둥이에겐 새로운 경험 아빠가 노력하는 만큼 삼둥이들은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아빠는 또 어떤 세상을 보여줄까요? 이거 봐봐, 이게 뭐야? 지게야, 지게 이리 와봐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이, 아, 그렇지, 아이, 아이를 뒤로, 뒤로 아, 뒤로, 응, 여기를 바라보게 잠깐만, 잠깐만, 아직, 아직, 아직 네, 됐어요 아빠다 이야, 태연이 탈 수 있을까? 아, 그렇지, 아이, 아이를 뒤로 선생님, 그럼요 선생님, 그럼요 선생님, 제가 탈퇴할까요? 네, 오케이 만세, 여기 말 있다, 말 말, 안녕, 해야지 태워줘서 고마워 어 말 고마워, 어우 착하다 아, 민국이 착하다 고마워 고마워 자, 말 고마워 이리와 아빠, 아뜨, 아뜨, 아뜨 아뜨, 아뜨, 아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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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고 먹어야지 감자 감자 spacώ 감자 주세요 아버지 감자 주세요 감자 두 손으로 잡고 먹어야지, 두 손으로 떨어뜨리면 안 돼 어, 잘 먹는다 에헤, 거봐라 이거 뭐 하는 거야? 아빠가 씻고 올게 금자, 금자, 금자 금자 인기 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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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감자 자 감자 감자 이건 식었어 이건 식었어요 자 벗겨줄게 아빠가 어 벗겨줄게 잠깐만 자 안 뜨거워 이제 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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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 감자 아버지 감자 주세요 아버지 감자 주세요 아버지 감자 아버지 감자 꿀 들어가는 것 같다. 진짜 맛있다. 맛있다. 맛있지? 앞으로도 맛있어.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는 일국 씨.